야, 심지어 난 미국인이었어. 아직 슈퍼주니어 애들이 맨날 하와이 출신이라고 놀리잖아. 한국 주민등록증 다 있는데. 나도 근데 그렇게 얼굴 뜯어봐. 하와이 맞잖아. 형, 하와이 출신 아니에요? 이거 봐. 하와이 출신 아니야? 대한민국 사람이야. 어디서 태어났냐고. 한국! 한국 어디? 여의도! 아니야, 형, 하와이야. 뭔 소리야? 네가 내 출생을 어떻게 한다고 하와이야.